역세권 배발, 토지라는 게 상승력이 높은 데 가서 내가 중개업 하는 게 제일 좋잖아. 그래도 의뢰인이 돈을 벌면 나한테 다시 오거든요. 내가 중개해줬는데 저 사람이 돈을 한 3억 벌었어. 그럼 나한테 다시 와요. 그런데 돈을 잃었어. 손가락질 안 해요. 손가락질. 그래서 잘되는 곳에 가서 해야 돼요. 그러려면 토지는 무조건 토지 가치가 오르는 지역을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역세권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이거 쓴 거 보면 다 공법 내용이죠. 관리지역에 농업지능지역이 있나요? 없나요? 이것도 물어보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관리지역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죠? 농업지능지역이라는 말 들어봤는데 우리 공부할 때 농업지능, 홍시도지사가 지원한다. 농장승이 넣는다. 이거는 알죠? 지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눠지고 332하면 걸치면 이거 실무 나오면 절대 안 써먹고 지능지역 땅값이 지능지역 아닌지하고 땅값이 얼마 차이 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능지역 안에 있으면 우리 643 원칙이라고 해서 일반 농지가 대지가격이 10이면 농지는 보통 6 정도 돼요. 60%. 농업지능지역 지형되면 지능구역하고 보호구역 중에 어느 놈이 훨씬 더 세죠? 규제가. 진흥구역이 있고 보호구역 있잖아요. 지능구역이 엄청 세요. 보호구역이 좀 약하고 이렇게는 40, 보호구역 40, 지능구역이 한 30 정도. 그래서 643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지가 평당 1억이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농지 정도는 일반적인 농지는 한 60만 원 정도. 지능구역 지형되는 순간 40만 원, 30만 원으로 줄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걸 해야지 지금은 모든 단지가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빨리 받아들이지. 그런데 생판 모르는 토지 관련된 거 모르는 사람이 땅 사러 왔을 때는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의 목차를 잡아봤는데 제가 MSA하고 RSA 이런 거 가정하는데 거기 가정은 창업 관련된 것만 얘기하고 계약 관련된 거 얘기 못해요. 시간이 짧아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간이 길게 한 이유가 제대로 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저 다른 데서 100만 원 받는 사람이에요. 여기 되게 저렴하지 않았어요? 여기 되게 싼 거라니까. 저 생각보다 조금 유명하다고 그랬다. 강남에서는 80만 원, 90만 원 막 이래요. 그런데 자격증 따신 분도 얼마 안 되니까 여기서 내가 이거 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온 김에 사람들도 좀 보고 김포 원장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또 하기로 한 거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한 100명 있을 줄 알았어. 100명 정도 없고 인원이 적다고 뭐 우리끼리 하면 되지 뭐. 인원이 적은 게 더 좋아. 조짜기도 편하고 6명, 6명, 1조, 2조 나눠서 다음 주 숙제해와야 되는데 100명 되면 10조를 나눠야 돼요. 발표도 못해. 그런 건 장난점이 있는데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 또 정신없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 관련된 사례도 하려면 5주 정도가 필요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주 정도 커리 잡은 거고 제가 타이틀 잡은 게 토지중개업이 처음이에요 라고 되어 있죠. 이게 토지중개를 처음 할 때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매수하려고 하는 의뢰인을 진성고객인지 진성고객이 아닌지 구분하는 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사무실에 누가 딱딱딱하고 들어왔어요. 와서 제가 4억 정도 있는데 투자할 만한 좋은 땅 좀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시켜주지 마요. 절대 안 삽니다. 이 사람. 그 말 딱 하는 순간 아예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어떤 분이냐면 들어와서 제가 지금 공장을 하고 있는데 창고 부지가 지금 필요한데 안성 쪽에 혹시 나온 매물 정도 있으면 안성 지역 쪽에 창고 부지로 괜찮은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하는 분이 있으면 열심히 하셔도 돼요. 무슨 차이점이었냐면 두 가지예요. 제가 두 명 들어왔죠. 차이점이 뭐였던 것 같아요? 목적이에요. 들어오자마자 얼마짜리 뭐 오를만한 거 이런 거는 나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주변에 중개사무소 다 돌았을 거야. 이 자식. 그냥 갖고 갖다 주면 다른 데랑 비교해야 되잖아. 시컷 보고서 만들어서 좋은 땅이라고 해줘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끊어요. 듣지도 않아.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둘러보고 부동산 시장이 어떠했는지 궁금하니까 물어보려고 들어오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커피도 아까워요. 타주지 마 이거. 절대 타주지 마. 그냥 안 주시라고 얘기하고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보내야 되고 목적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빨리 필요한 사람이라 매물만 맞으면 가격대 형성이 되면 바로 계약서 쓰거든요. 토지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진성 고객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건데 초짜 입장에서는 그게 구분이 안 되지. 100%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걸로 해볼까 확대해볼게. 제가 좀 IT를 다루는 게 좀 능수능란합니다. 자 봐요. 토지 토지 중개에서 처음 하는 고중개씨 고중개씨가 궁금한 게 생겼대. 과연 내가 토지 중개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토지를 중개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투자자가 와가지고 내가 평택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투자자가 왔어. 이 사람들이 좀 어느 지역을 딱 명칭을 얘기하면서 오는 사람들은요. 다 알아보고 온 거거든요. 거기에 매물만 찾아주면 되는데 오를만한 땅 좀 어디 좀 해줘봐. 친구들 특히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은 절대 해주지 마세요. 고마워하지도 않아. 그리고 좋은 땅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토지 내가 사지.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지. 너한테 소개시켜주겠냐. 이렇게 해야지. 친한 사람 소개시켜주는 거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목적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전원주택을 질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전원주택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제는 공법이 아니라 심으니까 전원주택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땅을 소개시켜줘야 돼요. 도시지역 외의 땅을 소개시켜줘야 돼요. 이거부터 머릿속에서 구분이 돼야 돼요. 도간농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도간농자는 다 외웠지만 어? 그러면 전원주택인데 도시지역 안에 있는 주상공록으로 가야 돼? 주 상 공 네 개 중에 어느 하나를 소개시켜준다. 이건 택동 소리하는 거야. 전원주택인데 전원주택이에요? 그냥 주택이에요? 도시 안에 들어가면 그냥 주택이지? 무슨 전원주택이에요? 주변이 뭔가가 산도 좀 있고 물도 흘러가고 농사도 짓는 데도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도시 외의지역일 건데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목적이 정해졌으면 내가 빨리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버릴 것 벌리고 요 놈이다. 라고 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 확보가 된 게 있다면 그럼 여기서 일단 누구는 버려야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백록담이에요. 백록담이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싼 개도 있다. 아 좋대. 거기 딱 할 수 있는 게 초등학교 농가 주택 끝 못해요. 그럼 얘는 버려야 되는데 거기서 고민하고 있을 필요도 없고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농지산림이죠. 농지산림이라 가능성은 있는데 도심지 외곽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게 전원이 아니라 진짜 산골이야. 농림지역은 그래서 도시의 인접한 지역 관리지역 중에 보존관리나 생산관리나 계획관리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땅은 뭐죠? 어디서 들은 거 있잖아 우리 검폐율 40에 용전 100은 알죠.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되면 50%에 125%는 알잖아. 실물 나가면 그거 써요. 실물 가면 그거 쓴다고. 계획관리이기 때문에 40%인데 최근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돼서 50%니까 가격이 상승했을 건데 되게 저렴하게 나온 거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샀 거 아니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뭐예요 그러면 올해 시험도 나왔는데 검폐율은 10% 완화되고 용종률만 125%까지 완화되잖아요. 그럼 이게 완화되어는 땅값이 1.5배에서 1.2배 상승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시세대로 나왔으면 싸게 나온 거니까 이런 걸 내가 잡아야 돼요. 계획서 써주지 말고 그런 땅들을 볼 수 있는 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조금 실물을 적용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투자해도 되거든요. 같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 사는 거니까 계획관리 좋은 거는 맞아. 생산관리도 괜찮아. 보존관리는 뭐에 준하는 땅이죠? 아니 X예요. 그럼 이제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땅인데 몇 평짜리 땅을 소개시켜줘야 되냐. 내가 갖고 있는 메모리 1,200평이야. 이게 1,200평 1,000평이라고 하자. 얘는 뭐 500평이 돼요. 그럼 이거 소개시켜주면 돼요 안 돼 이거? 응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냐. 뭐 짓는다고 그랬어요? 전원주택 질려는 사람은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평명대가 있어요. 전원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통 40평 정도를 가장 선호합니다. 40평이면 얘는 200평 정도면 되고 얘는 100평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200평이면 된다는 얘기가 생산관리는 건폐율이 얼마죠? 20이니까 40평 나오잖아. 근데 얘는 100평만 해도 40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1,000평짜리 소개시켜주면 한 손씨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요. 자기가 살려는 건 100평대인데 지금 1,000평짜리 보여주고 앉아있는데 누가 그 거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원주택 들으면 일단 생산관리나 계획관리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은 좀 비싸다고 할지 모르니까 생산관리지역 중에서 한 200평 정도 되는데 일단 도로 물고 있고 경사도가 좀 있어야 돼요. 평지에다 지면 전원주택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임야 임야인데 도로 물고 있고 경사도 한 5도에서 8도 정도 되는 땅이면 가장 적정하다고 봐요. 그런 동안 나오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3개인데 이거 설명하면서 이게 제일 좋다라고 추천을 해야 그 사람이 자세히 보거든요. 봐라 이렇게 던지면 안 되고 브리핑이라는 거는 이 물건에 대해서 당신이 하려는 목적이 맞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주는 게 브리핑이거든요. 아파트 30평짜리 보여주세요. 라고 했으면 30평짜리를 보여줄 때 얘네들이 원하는 게 방 3개짜리에 애들이 창문 쪽에 있었으면 애들 방에 창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 골반 가서 애가 이상해졌으면 좋겠어요. 창문 있는 방으로 가야 되죠. 애가 둘이래. 그럼 3베이 가야 돼요. 2베이 가면 안 돼. 애들 방에 햇빛이 하나가 안 들어와. 3베이라는 거는 창문 쪽에 방의 개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안방은 당연히 창문 쪽에 있겠지. 그런데 방 하나가 더 있어야 되고 거실이 있어야 3베이잖아요. 4베이 같은 경우는 제일 좋지. 애들이 두 명이면.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거니까 여기가 제일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게 브리핑이거든요.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브리핑 그러면 분석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이거 아니에요. 살려는 사람이나 임차하려는 사람의 목적은 난 들어가서 잠만 자면 돼. 그런 애들한테 브리핑할 게 뭐 있어요. 싸. 얼세가 싸. 이거야 걔는. 그런데 애도 키워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학교가 근처에 있느냐 단지 안에 있냐 단지 바깥에서 대로를 건너야 되냐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다른데 대로가 있어버리면 우리 애 맨날 대로 건너줘야 되거든요. 우리 때는 그냥 갔다 와 이랬지만 우리는 다 같이 가잖아요. 요즘 애들 애기들 데리고 학교 앞까지 가는 거 아세요? 한 번도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데려다줬으면 나 우리 엄마한테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했을 건데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현재 다니는데 안전하고 그 안에서 다 모든 게 활동이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인식시켜주면 애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 여보 우리 여기 해 막 이럴 거 아니야. 그게 브리핑이에요. 브리핑 정의를 누가 해달라고 그러면 목적에 맞는 사람 목적을 찾는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그 목적에 맞는 물건을 설명해주는 걸 브리핑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물건이 없다 그럼 이제 공동해야 되죠. 근데 아는 중개사무소에서 나온 물건이 있는데 그쪽 가시죠. 그러면 거기서 설명해줘요. 나는 이 사람을 끌고만 가면 되고 설명은 이제 물건지에서 해줘야 되니까 물건지에서 브리핑 해주는 거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느끼는 거지. 그러면서 아파트 했고 그 다음에 원룸했고 그러다가 좀 하다 보니까 아파트 원룸은 맨날 그게 그 일이야. 아파트 한 번 보고 오면 그 아파트는 내 눈에 다 들어와 있어요. 101동 뭐 두 개만 갔다 와도 햇빛 들어오는 게 어디서 들어오고 방 3개 사이즈에 3베이 구조고 욕실이 좀 컸고 뭐 이런 거 다 인식이 돼요. 두세 번 갔다 오면 브리핑 금방 되는데 토지는 갈 때마다 물건이 달라요. 갈 때마다 다르고 뭐 요건이 달라요. 건축이 되는 땅도 있고 안 되는 땅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건데 단순한 것들은 빨리 마스터를 해버리시고 어려운 것 쪽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뢰인이 목적이 중요하고 목적이 안 맞는 것들은 제거를 하면 벌써 이제 종류는 50% 이상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공장을 짓겠다. 공장을 짓겠다 그러면 일단 얘는 공장을 짓고 창고를 짓겠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도심지 안에 들어올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일단 얘는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수송이에요. 수송이면 교통편이 좋아야 돼. 그리고 공장이나 창고는 대규모로 외곽에서 크게 짓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웠던 건축법은 쓸모가 없어져요. 건축하려면 너비 얼마 이상 도로에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허가 난다고 그러죠. 공장 창고는 4m 이상 도로만 안 돼요. 6m 이상 나와야 돼요. 오죽하면 8m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6m 이상 도로여야 되는 이유가 옆면적이 크기 때문에 창고 보통 1000평, 2000평이에요. 창고 짓는 사람들이 그런데 1000평이면 몇 제곱미터인지 혹시 아세요? 혹시 이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너 6 4 점 너 6 4 점 희용샘 이런 거 안 하나? 너 6 4 점이라고 어디서 들어온 것 같지 않나요? 건물이 짓는데 옆면적 합계가 2000이상입니다.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여기 너비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인허가가 나와요. 인허가가 나온다고. 그런데 옆면적이 2000제곱미터면 600평이에요. 제가 창고 웬만하면 1000평이 됐죠. 창고 질려면 6m 도로여야 되지 4m 도로면 허가 안 나와.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4m 도로예요. 허가 안 나오는 거 그거 중개시켜주고 있으면 안 되잖아. 나중에 이거 바지로 먹어요. 계약해서 무효다. 취소해달라. 이러니까 조건을 찾을 때 이 사람이 창고를 하겠는데 옆면적은 어느 정도 잡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옆면적이 크면 대지도로 관계 조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제 신문자라. 답을 외울 때는 그냥 숫자 이것만 6하고 4 외웠지만 기출문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신문 나갔을 때 옆면적이 중요한 거예요. 옆면적이 얼마짜리 질 거기 때문에 이 조건이 나왔냐가 나온 거거든. 그래서 건축법 공부했던 게 신문 나가면 이렇게 표현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 질려고 하시는 분이면 그 사람이 창고도 질 거고 대략 그 목적에 따라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건지를 일단 물어본 다음에 그러면 IC 주변에서 대략 그래도 한 천평 정도 되는 땅에 6미터 도로에 접한 교통편이 괜찮은 지역에 있는 땅을 준비해야 성사 확률이 높아진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토지가 이 토지하고 이 토지하고 마주보고 있는데도 완전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얘는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인데 건너편은 생산관리일 수도 있어 보존관리일 수도 있고요. 얘는 계획관리인데 자연환경 보존적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땅인데 얘는 1억이 나왔는데 얘는 4억이 나왔어. 그럼 다 1억짜리 살려고 하는데 왜 똑같은 땅인데 얘는 4억이냐 왜 4억이 나오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자연환경 보존적인 데 같은 평수여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뭐뭐뭐 가능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계획관리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고 규모도 훨씬 더 크니까 가격이 비싼 거다라는 설명을 하려면 그 사람이 뭐뭐되는데요? 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계획관리에서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물의 용도는 내가 브리핑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 법률을 다 외울 수가 없으니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찾는지는 알면 돼. 그래서 이 책 있죠. 이 책에 제가 다 써놨어요.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뭐 누르고 뭐 하냐 다 써놨거든요. 칼라에다가 이렇게 좋게 책 나오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다 흑백이야. 책값만 몇 만 원이야 이거. 기분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갖고 있으면 나중에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토지 관련된 거 있을 때 찾아보시잖아요. 그래도 어느 사이트 들어가서 뭐 눌러라 뭐 눌러라 제가 다 말로 써놨어요. 수업 끝나고 나면 나중에 복습할 때 보시라고 해놓은 거니까 그 방법을 배워야지 이렇게 이렇게 찾는 방법을 배워야지 그냥 그걸 외워라 그러면 안 되잖아. 찾는 방법만 여러분은 배우시면 되고 그리고 사무실 한번 보시면 이 사무실을 딱 갔을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무실 뭐 싫어한다기보다는 아 장사 안 되겠다 영업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 잘 봐요 고객이 들어왔을 때 고객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여기 와서 여기 앉죠 그럼 난 여기 있어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소금 같고 아마 본인은 여기 있을걸 누가 들어오는지 보려고 이렇게 보려고 근데 막 얘기하다가 전화가 온 거야 이 사람 누구 물건 보여주러 나갔고 그리고 나는 이제 전화통화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매물 누가 내놓는다고 전화가 온 거야 드디어 물건 하나 갖고 있다 막 좋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멀쩡멀쩡하잖아요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게 딱 3초 멍때리고 3초 딱 지나가잖아요 엉덩이 들은 습관이 있어요 그럼 얘는 분명히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일어났는데 바로 왼쪽에 뭐가 있네 바로 나가요 이걸 안쪽으로 넣어놔야 되는데 문 쪽에 갖다 놨잖아 그러니까 고객을 학대하겠다는 뜻이에요 고객이 안정적으로 저 안에 들어가서 커피숍도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앞에 자리 없고 안쪽에 있잖아 커피 먹는데 자꾸 누가 문 열고 그러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온갖 집중을 나한테 해야 되는데 다른 거에 집중하게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걸 안쪽으로 넣어놓고 본인이 여기 앉아야 돼요 전화하고 있는데 나가면 다리라도 올 수 있잖아 잠깐만 접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안쪽에서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제어가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많이 돌아다니면 느끼는 겁니다 아 여기 모양이 좀 그렇다 내가 아는 동기가 이번에 개업했다는데 한번 가보자 갔더니 여기가 말로 듣던 그 형태로 돼 있네 얘기 좀 해줄게요